여러 가지 무기와 도구를 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이러한 십자군을 바로 정규 십자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등에서 살던 유력한 영주와 귀족들이 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규 십자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군인 거죠, 이들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매체에서 많이 보았던 정규 십자군들의 모습이고요. 이들의 외형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정규 십자군은 동물의 가죽이나 뿔 그리고 특히 금속으로 되어 있는 사슬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움직임이 다소 둔탁하지만 적의 칼에는 잘 배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투구도 한번 봐주시면 초창기의 투구는 윗부분만 반구형이나 원추형으로 되어 있고 코부분을 덮는 가드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와 얼굴의 중앙부는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영주나 귀족들은 면으로 된 천을 두르기도 했는데요. 부여할수록 여기에다 비단으로 만든 십자가를 덧대었고요. 이때 방패 역시 자신이 소속된 가문과 가문의 문장과 십자가를 새겨 넣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한 정규 십자군은 약 6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비단틴 제국의 황제는 정규 십자군의 규모도 몇 천 명이 아니라 6만 명이 왔다는 모습을 보고 나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딴 마음을 품을까 봐 걱정해서 비단티움 제국의 황제는 정규 십자군과 한 가지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군비를 대해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얻게 되는 땅은 비단티움 제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약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십자군은 땅에 대해서는 욕수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을 향해 드디어 진군을 시작했죠. 1097년에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서 현재 티르키의 땅의 이즈니케르라고 불리는 니케아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7주간의 공격 끝에 십자군은 니케아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베이사 씨, 십자군이 이 니케아를 어떻게 공격한 거예요? 이제 이스홈쿤은 이제 손벽을 단단하게 수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십자군은 이스홈쿤이 있는 손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작전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밖에서 욕했나? 열어! 이렇게 열어! 부화살을 쏘나? 사실 이거 약간 좀 짠이 났데요. 이승 사람들의 한 200명을 머리를 잘라서 대포처럼 안으로 날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요. 소름 끼쳐. 네, 이렇게 공포를 일으키면서 거의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 점령 바로 직전에 십자군보다 먼저 성벽에 깃발을 꽂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비잔티움 제국들이 너무나 황당하게 니케아 성의 이슬람인들과 약속을 맺어서 그만 항복을 받아내고 비잔팅기를 갖다 꽂아 놓아 버렸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비잔티움은 십자군랑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은 서로를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십자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했고 십자군은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 자신들이 이곳을 차지했다면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었다? 이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십자군들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탈아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리품을 챙기려는 영토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살이 사육을 채우려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이 맨 처음에 내걸었던 명분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중에서도 이렇게 변질된 십자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안티오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트리키아의 안타티카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주 고대 시절부터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10km가 넘는 아주 커다란 기나긴 성벽을 따라서 무려 400개나 되는 망루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키아에서의 저항은 너무나 막당했고 8개월 동안 공격을 했는데도 안티오키아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십자군은 점점 지쳐만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곳을 차지할 야심을, 이 땅을 차지할 야심을 가지고 있던 한 귀족이 독단적으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망루가 지키고 있고 성벽이 높은 이러한 안티오키아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군이 아닌 척하겠죠.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이슬람처럼 하는 그런 방법도 좋았지만 성을 지키고 있는? 매수하나요? 사람을 매수해서 그들한테 성벽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줄사다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주자 십자군들은 모두 다 몰려 들어갔었죠. 8개월 동안 거의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 굶주렸던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과 함께 이 모든 보물을 차지하게 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안티오키아 성 위에서 마구 매달려서 있는 사람들을 위아래에서 칼과 창으로 찌르고 있는 모습들이 바라보이고 있고요.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모두 다 아주 잔인하게 학살해버렸던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네요, 진짜. 사실은 당시에 이미 많은 종교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별 없이 당지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잔인하게 그들을 학살했고요. 저는 매수당한 사람도 돈 받고 죽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갑자기 비잔티엄이 갑자기 자기 깃발 꽂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두려움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럴까 봐 걱정할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기 전에 점령한 바로 다음 날 이슬람의 지원군들이 와서 안티오키아를 뺑 둘러서 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성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바깥에서는 굶주렸었지만 이 성을 차지하면 제대로 먹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8개월 동안의 공성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두는 식량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식량이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굶어죽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되어서 십자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침체된 십자군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중요한 한 물건을 찾게 되면서 십자군의 사기에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물건일까요? 정답 네, 혜성씨? 뭔가 종교적인 성물, 성스러운 물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뼈 이런 거 아닐까요? 아주 방향은 제대로 잡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퀴즈를 푸는데 또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혜성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흘렸던 피를 닦은 수건 같은 거. 헐. 그 성스러운 물건이거든요. 거의. 많이 됐네.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히게 다가가지만 규현씨 오답입니다. 잘 방향은 맞게 가고 있나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예수님 관련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관련 맞습니다. 예수님과 관련 맞고 게임에 등장할 수 있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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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규현씨 먼저. 양보해주세요. 배이사씨 양보해주시겠습니까? 양보해주시겠습니까? 네, 배이사씨. 맞는지 모르겠고 혹시 금 아닐까요? 금이요? 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싶어요. 오답입니다. 정답! 가심연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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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규현씨 오답입니다. 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네, 오답입니다. 맞추고 싶은 마음이 뽀뽀뽀뽀를 하고 싶습니다. 쉽게 맞춰주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빼놓고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한 어떠한 도구입니다. 네. 다 왔네. 정답. 혜성씨? 다 왔지 뭐. 다 왔습니다. 나 같으면 안 맞춰. 아, 나 같으면 안 맞춰. 나 같으면 이거 안 먹어. 난 안 해. 난 먹어. 정답. 규현씨?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 같은 것들. 안타깝지만 오답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어요. 신부님 맞춰주시죠 이제. 이거는 신부님. 제가 맞출까요? 네, 신부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틀리면 재밌겠다. 예수님. 이게 왜 유명해졌냐 하면. 아, 찔렀지. 한 로마 군인이 가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여기서 흘러나왔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 좀 의심을 많이 드네요. 아, 냄새가 많이. 제가 깊어서 팠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부님. 그 롱기누스 창을 가져왔다고 해요. 수적으로 우세한 이슬람 군들이 모두 포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기병대를 앞세우고 뛰쳐나가서 그들을 모두 무찔러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부님의 식량. 그렇죠.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 아무리 훌륭한 군대들도 일주일 정도 굶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었는데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십자군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안티오키아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주변 제약을 약탈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1098년 12월 현재 시리아의 마라트 알루만 당시 마라라고 불리는 한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이곳에서 끔찍한 악행을 벌였는데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당시의 기록을 해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자에 의하면 그들은 식량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교도 중 어른들은 솥에 넣어 삶고 아이들은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구워 먹었다. 난 이것을 말할 때 몸서리가 쳐진다. 우리의 백성 대다수가 가혹한 굶주림에 미쳐버려 죽은 이슬람인들의 엉덩이에서 살점을 잘라내어 요리했다. 아직 살점이 불에 충분히 익지 않았는데도 야만적으로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지금 식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마라 사람들의 시신까지 훼손해서 인육을 먹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신부님, 그런데 이게 사실 식인을 한다는 이 행위는 종교를 떠나서 이게 인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십자군 내에서의 반발 없었어요? 십자군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당연히 지적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이슬람인들의 시체들을 성 밖으로 이렇게 다 내보내고 거기서 시체를 불태워버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인육을 먹지 않을 테니까. 그런 조치도 있었던 걸 보니까 십자군 내에서도 이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했던 문제가. 진짜 너무 극한적이었네요. 저도 그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십자군의 만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 교도들의 시신을 톱으로 잘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시신들을 톱으로 잘랐다. 시신의 뱃속에 숨겨진 비잔티움 화폐들을 이따금 발견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십자군 사이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십자군에게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먹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화를 삼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찾으려고요? 그거 찾으려고. 그들이 금화를 먹었을까 봐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의 배를 가르는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십자군은 이교도들, 즉 이슬람인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냐 하면 신의 원하는 일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상태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십자군들은 이곳에서 20여 일간 머무르면서 무려 8천여 명의 마라 시민들이 학살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나섰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이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약탈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asilian사